존경하고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과 여기에 함께하신 내 기빈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세계문화예술올림픽과 엑스포가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로 세계의 평화를 문화예술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인정한 한류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미 환호하고 즐거워했고 국경과 장벽을 넘어 교류하게 됐습니다. 인종과 종교, 이념도 초월해 화합과 융합을 이끌어내며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한류문화콘텐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급변하는 21세기,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문화예술입니다. 그 중심에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가 시작하겠습니다. 심리적 영감과 창조적 열정 오랜 문화적 전통과 창의력이 뛰어난 대한민국 독특한 문화예술적 감흥은 오랜 세월의 평화 속에 겹겹이 덧질돼 발표되는 콘텐츠마다 세계인들을 울렸고 즐겁게도 했습니다. 문화선진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문화예술중심국가로 우뚝 소개할 것입니다. 국제기구인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는 첫째, 문화예술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둘째, 세계문화예술올림픽과 세계문화예술엑스포를 주관해 국가이미지 상승을 물론 문화예술산업으로 발전시켜 세계문화예술시장 중심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컨텐츠 중심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문화예술올림픽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첫째, 전세계 모든 문화예술올림픽과 엑스포를 관리 운영할 것이며 둘째, 각국정부와 협력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문화예술올림픽과 엑스포를 개최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발전공원기업과 우수기업의 제품에 문화예술올림픽 엠블럼을 사용케 해 기업가치 상승과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문화예술인 해외공연을 통한 명장 명인작품을 디지털화해 검증, 보증대 거래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할 것입니다. WCAL 코리아 사단법인 세계문화예술청연합회 대한민국협회는 첫째, 국제기구인 세계문화예술청연합회와 함께 국내 문화예술을 전세계화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둘째, 우리 문화와 예술의 가치 창조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발굴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문화예술경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문화예술기자협회는 문화예술전문기자협회를 발족해 월간기를 발행하고 인터넷 신문을 활성화해 올바른 언론인식 역할과 문화예술의 소통 그리고 나눔을 위한 문화예술 산업의 합리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전문기재단과 시민문화기재단 등 약 10개의 직능별 전문기재단을 확대 신설해 전세계로 체계화할 것입니다. 국제기구인 세계문화예술청연합회는 세계문화예술올림픽을 주관하고 개최하기 위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스마트 방송을 동시에 전세계로 방송 송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계에 숨어있는 예술가 및 명장, 명인의 예술작품을 널리 알리고 각종 전시회를 통한 소통과 검증된 전자상거래 장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및 유감단체의 문화, 공연, 연구, 영역, 스타학 등 문화예술 교류를 평생교육사업과 목적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삶의 가치에는 항상 문화예술이 있었고 문화예술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민족은 언제나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전세계 다양한 문화가 한국을 발판으로 국내에서 공연하고 전시한다면 전세계 관광객들은 보여들 것이고 아울러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와 한국의 경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구원해 전세계에 알리고 문화콘텐츠 관광 한국으로 만들어 관광산업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콘텐츠 지원산업 중심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주도할 한류문화콘텐츠 그 세계인들이 인정한 중심에선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는 전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과 스마트폰 방송을 실시간 운영해 홍보하고 다양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와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그리고 안정된 협회 운영을 목표로 발교도 많은 국제기구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우리 모두가 함께 설계한 21세기 전세계문화예술산업시장에서 세계화의 꿈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이제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는 세계와 함께 세계화 경쟁하며 우리가 바라는 초인류 문화예술의 꿈을 현실로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WCAA 국제기구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감사합니다.